안녕하세요 할 말 없대 할 말 없대 여보세요 할 말 없대요 할머니 할머니 나오지 말라잉 말냐 됐다 하쟤 하쟤 구워 하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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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열심히 알았지? 엄마가 일 열심히 할 거예요. 우리 4명이서 같이 도와주고 웃고 놀고 자고 나중에 엄마가 부자되면 그때 다 사줄 거예요. 알았지? 원하는 거 더 살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가족 고맙습니다. 사랑해요. 약속해요. 항상 기도해요. 빨리 해요. 약속해요. 약속해요. 잠깐만. 이거 어떻게? 그럼 저는 왜? 가셨습니다. 가셨는가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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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